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뭐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각자마다 힘든 순간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정말 힘든 순간이 있어요. 특히 좀 고수들이 동의하는 정말 힘든 순간. 그건 언제냐면은 자기 한계에 직면했을 때 거기서 요만큼 성장하는 게 정말 힘든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살짝 어떤 단어를 썼죠? 고수들이 특별히 인정하는 순간. 왜냐면은 왜 고수라는 말을 썼냐면은 자기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려면은 메타인지가 높아야 됩니다. 보통은 자기의 한계를 몰라요. 그게 인생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오늘 진짜 좀 고급비밀 나갔다. 보통은 자기의 한계를 모릅니다. 한계 하면 알 것 같은데 사실 한계를 잘 모르고 그냥 뭐라 그럴까 당장 다가오는 힘겨움을 한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적응하면은 생각보다 금방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적응하면은.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찾고 거기서부터 의식적 노력 및 발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달리기에 빠졌죠? 제가 달리기를 이렇게 꾸준하게 야외 달리기를 오래 해본 거는 38년 인생 사실상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나이키 앱 기록을 보면은 막 뭐 뛰기는 뛰었어요. 몇 년 동안 있는데 뭐 일주일 있다 뛰고 이주일 있다 뛰고 뭐 그 다음에 세 달 있다 뛰고 뭐 그래서 총 기록 횟수가 몇 번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2일, 3일 간격으로 꾸준히 3주 동안 뛴 거는 제 38년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다 이 책 덕분이에요. 이 책 덕분. 이 책은 조금 나중에 얘기해드리고 지금은 이제 한계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면은 제가 진짜 달리기를 이제 최근에 하는데 지난번에 그 2마일 기준으로 3.2km 정도 기준으로 그 20분대 안으로 뛴 거예요. 그러면은 1km당 그때 이제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킬로미터로 한산해서 보니까 5분 41초의 스피드로 평균적으로 뛴 겁니다. 그러면은 5km를 뛰면은 이제 30분 안에 뛰는 거죠. 이거는 거의 제 31살 초반에 체력이랑 똑같은 거죠. 저는 30대 후반이잖아요. 10년 전 체력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계인 거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왜냐면 경험도 있고 그때보다 제가 체력이 나쁘면 나빠지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나름 트레이닝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뛰면서 아 그냥 완주만 성공해도 기록은 떨어져도 3km를 쉬지 않고 걷지 않고 완주만 성공해도 이건 대성공이라고 했는데 뛰는데 이제 저는 딱 1마일 됐을 때 로보트가 말해줘요. 그 앱이 말해줘요. 뭐 1마일 기록은 8분 몇 초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이게 내 기억에 지난번 기록보다 좋은 거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뭔가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기록을 한번 깨보자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뛰면서 힘겨워 죽겠는데 그 이렇게 백을 그 이렇게 휴대용 백을 차면서 뛰거든요. 거기서 스마트폰을 빼서 보니까 요정도로 뛰면은 거의 똑같거나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기록이 뒤쳐질 것 같은 거예요. 지난번보다. 그래서 저는 환경 설정을 하기로 했죠. 왜? 한계를 깨려면 여러분 발악을 해야 된다니까요. 의식적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록을 너무 깨고 싶었어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한계를 깬다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5분 41초에서 평균 시속 5분 36초까지로 내렸거든요. 6초? 그 6초 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환경 설정으로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장면에는 힘든데 스마트폰을 딱 켜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록으로 남겨야 또 컨텐츠를 이렇게 찍었을 때 아 여러분들도 모티베이션이 동기부여가 생겨갖고 한 명, 두 명이라도 더 뛸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뛰는지 마지막 몇 초를 찍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실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바락을 하면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벨라마키 작가는 어때요? 내성적이죠? 근데 저는 외향적이고 벨라마키 작가는 그 불안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환경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타인들의 시선에 대한 불안증이 엄청 심해요. 저는 근데 그런 건 없죠. 저는 근데 여기서 좀 반대입니다. 반대로 뭐냐면은 일단은 숨이 차기 시작하면 짐승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뛰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탄천에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뛰면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쳐다보고 어머머머고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단 내 기록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한 거 제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엄청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겨우 막판에는 이제 막 뛰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바라그리라니까 있는 힘을 다 쥐어짜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도 잠깐 찍혔죠 영상에도 막 이러면서 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기운이 나서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계를 넘어서는 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거기서 파이팅을 해야지 거기서 주눅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것도 여러 번 하면 지쳐서 못해요. 몇 번 하면은 그때 기분이 약간 좋아져요. 그 엔돌핀으로 버티는 거 아드레날린으로 그러면서 어때요? 이번에 기록을 딱 깼는데 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진짜 그 다음에 마일로 계산했을 때 그게 제가 10 그러니까 3.2마일로 지난번에 19분대였는데 이번에 18분 58초에 들어왔어요. 진짜 몇 초 땡겼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제부터는 제 한계예요. 이제부터는 제 한계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벤치에 누워있다 갔어요. 너무 힘이 들어갔고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왜? 한계를 극복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조금 마지막에는 땅에 잠깐 주저앉았다가 땅에 진짜 잠깐 몇십초 주저앉았어요. 근데 좀 땅에 너무 주저앉아있으면 민폐인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서 오르막길 올라가야 저희 집인데 거기 올라가면서 그때 제 기분을 남긴 소감 인터뷰가 있습니다. 자체 소감 인터뷰. 그것도 보고 오실까요? 보고 오시죠! 사실은 오늘은 좀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왠지 두 번이라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카메라를 켜고 빨리 달리면서 외부 환경을 모티베이션으로 놓고 외부 넘기를 성공했습니다. 이 구간이 제일 어려워요. 나도 잘 아는 구간이잖아. 어디? 내 한계 거기서부터 1초 1초가 힘듭니다. 지금 한계에 부딪쳐서 1초 1초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 진심으로 화이팅! 네! 진짜 소감 인터뷰 잘 보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진짜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책을 읽으라고 해봤자 몇 분 안 읽어요. 왜냐면은 우리 신박사TV 미니먼 시청자가 6천 명인데 저는 6천 명 이 책 다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안 봐요. 구독자 6만 명은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한 600명 정도만 봤으면 좋겠는데 600명이 보셨을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들 정도로 여러분 제가 책을 한두 권 팔아봤습니까? 한두 권 써봤습니까? 저는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책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여러분이 근데 진짜 달리기라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달리기는 너무너무 직관적이니까 정보가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보고 뜨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 띄어. 내가 그렇게 좋다고 설명을 하고 해도 안 띄어. 저도 근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게 한계 상황인 거예요. 한계 상황. 뭐예요? 띌 분은 많이 띄었어. 예를 들어 그 0.1% 이거 보고 띌 분 변하실 분 60분은 바뀌었어. 거기서는 70분 80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나름 괜찮은 컨텐츠 만들었으니까 끝내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보여주고 싶고 내가 좋아지는 걸 보여줌으로써 진짜 이거 보고 한명 두명이라도 너무 띄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구독자가 6만명이고 미니몽 10천자가 6천명인데 진짜 6명 정도만 뒤띄었으면 좋겠어. 오늘 보고 진짜 댓글에 그런 댓글에 달렸으면 좋겠어요. 6명 정도가 진짜 나는 안 띄었는데 나는 진짜 샤이신영준이고 나는 진짜 보기만 하고 마음속에서만 모티베이션이라는데 진짜 띄었다. 진짜 그런 분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막판에 내가 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 여러분을 환경설정으로 제가 그래도 기록을 올렸죠. 고마워요. 여러분 절 도와줘서 우리나나 여러분 랜선 랜선 친구 오빠형 동생 삼촌 고모 이모 누나 관계입니다. 우리는 랜선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랜선만 안 하죠. 우리는 또 오프라인 모임이 있죠. 11월 달에도 빡독 엑스를 제가 자체적으로 할 거고 12월 달에도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빡독은 11월에 끝나는데 제가 빡독 엑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랜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가족이죠. 아무튼 진짜 이거 보고 저는 6천명 다 바뀐다? 따봉이 400개 찍힌다? 저는 알아요. 따봉 찍으면서도 안 뛰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 소감도 얘기하고 진짜 사투가 뭔지도 얘기하고 기록을 남겨서 여러분 왜냐면 말로만 열심히 하라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도 좋아지고 여러분도 좋아지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제가 추구하는 관계의 유일한 승리 뭐죠? 윈윈인 거예요. 윈윈. 윈윈인 거예요. 윈윈. 그 다음에 이 책도 6분만 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게요. 우리 벨라 마키 작가님 진짜 이 책을 정말 안 읽어. 나는 그게 너무 웃겨. 왜냐면은 이 책은 베스트 헬프는 지금 한 2, 3만 권 나갔는데 이 책은 어... 한 4, 5천 권 나갔을 거예요. 베스트 헬프만큼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책은 더 히스토리 오브 퓨처인데 그 책은 한 3, 4천명만 봐도 돼요. 왜냐면 뭐 사업에 관심이 있고 그런 기술에 관심이 있고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봐도 돼서 그거를 막 10만 권 20만 권 볼 필요는 없어. 보면 좋겠죠. 나라의 수준이 되게 올라가는데 우리 졸꾸러기 커뮤니티 내에서는 2, 3천명 3, 4천명만 보면 성공해요. 근데 이 책은 너무 웃긴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뭐 그래 정신건강 좋으면 뻔하지 뭐 그 다음에 운동하면 좋은 거 뻔하지 이러니까 안 봐.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여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에세이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분이 앞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책은 달리기 사회과학서적이 아니라 인주어 같은 거는 달리기 사회과학서적이죠. 그걸 읽지 말아. 너무 힘들어. 나도 읽다가 진짜 포기할 정도 그런 거는 꺼내보지도 마요. 진짜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 나는 달리기 좀 빡세게 한다. 나는 마라토노다. 이런 분들은 꼭 읽으세요. 이런 분들 읽어서 우리 졸꾸러기 커뮤니티에서 인디언 한 500에서 1000명 읽으면 진짜 대단한 수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책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은 심지어 달리기 얘기인데 맨 처음에 이혼 얘기로 시작해요. 이혼 얘기. 관계 파괴. 이제 이혼 얘기로 시작해요. 정말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뒷날개 부분 있잖아요. 뒷날개 부분. 이거는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우리 편집자님이 뽑으신 건데 제가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의 제목처럼 무언가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 불안, 초조, 우울 등 고질적으로 그녀를 괴롭히던 정신적 문제와 이혼이라는 커다란 충격. 첫 시작이 이혼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충격은 벨라마키를 겁쟁이로 만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에 두려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피하려고 했다. 달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달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녀가 달리기 전에는 두렵고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달리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은 즐거움과 의욕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냥 이게 글로 보면 안 하다. 그래서 저는 띄워서 컨텐츠로 무료보완자로 여러분들한테 뿌려갖고 이 마지막 요 한 문장 어디 있어? 어? 내가 이렇게 보면 못 읽으니까 하지만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은 즐거움과 의욕만 충만하게 되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이잖아요. 즐거움과 의욕이 충만하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될 확률이 높은데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죠. 근데 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화를 안 내죠. 살살 꼬시고 설득하는 거죠. 두 번째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아.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벨라마키 역시 첫 도전에서 3분 달리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저를 움직인 문장이에요. 여기 이게 나오거든요. 첫쪽에 이게 저를 움직인 문장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숨이 가쁘고 달리기 싫어도 피하기보다는 꾸준히 달리는 것을 택한다. 달리고 또 달리다 보니 어느새 자신을 괴롭히던 것들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안다. 이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읽어야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나인이 어느새 달리기를 하지 않는 삶을 상상할 수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왜요? 괴롭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경험. 너무 안타까워. 저는 지금 많이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생각들에서 마지막 달리기는 두려움과 고통의 대상이 아니다. 달리기는 삶을 건강하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것이다. 책을 읽은 후 운동화를 신고 달려보자. 처음에는 지치고 넘어져도 결국 가슴 뛰는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달리기 책이면 아까 몇만 명 읽어야 된다는데 그걸 반으로 줄일 거예요. 달리기는 워낙 좋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레퍼런스가 너무 많아요. 무슨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외에서 웬만한 우리나라 사회가족 쓰시는 번보다 이게 다 레퍼런스거든요. 레퍼런스가 더 많아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너무 좋으니까 완전 덕후가 되신 거예요. 달리기 덕후. 근데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정신질환 얘기가 반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명 중에 한 명이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당사자일 확률이 높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는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나? 어디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글로 썼나? 아무튼 또 이걸 얘기하면은 여러분 제가 왜 또 열심히 달려보냐면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슬픈 얘기 속상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신경안정제를 먹고 세로토닌 제흡수제를 먹고 다 좋아졌어. 호흡 두통 다 좋아졌어. 근데 하나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배 아픈 거. 여기가 아파요. 아직도 배가. 엄청 아픈 게 아니라 살살살살 아파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아니면은 이제 정신 질환 둘 중에 하나에서 온 거라고 봐요. 왜? 다 검사해봤거든요. CT, 피검사, 내시경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큰 병원 가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제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찍는 게 CT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피검사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과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약 처방해드릴까요? 바로 이 얘기 나와요. 배가 아픈데 정신과 약 처방해드릴까요? 이 얘기가 바로 나온다고요. 저는 정신과 약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방 이제 또 안 해주시죠. 너무 그래서 저는 달리기로 이게 조금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안 나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달리기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주는 건 있지만 이거 했다고 이렇게 100% 되지는 않아요. 될지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건데 저는 조금 나아지길 기대하고 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신질환이 왜 무섭냐면 팔이 부러지고 요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찰가상을 입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아프고 다친 걸 알아요. 그래서 걱정을 해줍니다. 배려를 해주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이게 요기 팔 부러진 것보다 요기 찰가상 입은 것보다 더 아플 수도 있거든요. 숨이 막힌다니까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벨라마키 작가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대요. 팔이 부러지지 않았는데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고 마비가 된 것 같았대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가족이 로봇처럼 보인대요. 해리가 막 오고 그럼 가족이 막 로봇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이제 졸꾸러기 신박사TV 구독자 정도 되면은 이제 감이라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동료 중에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딴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책을 자꾸 읽으려면 그딴 말 할까봐 그래요. 넌 나약해서 그래. 미친 소리예요. 병이에요. 병. 질환. 질환. 거기다 대고 너 나약해서 그래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팔을 부러졌는데 야 너 나약해서 내 강의해줄게 빽빽빽 때리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왜 이거를 다른 왜 배셀프는 진짜 좋은 자기개발 서적인데 에세임에도 불구하고 에세이는 솔직히 개취가 강하거든. 개인취야. 그러면서도 배셀프만큼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정신질환과 달리기에 관한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그걸 극복한 사람의 얘기고 이게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그냥 논문 형식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재밌고 너무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많이 줘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도 우리 내가 진짜 너무 내 여동생처럼 아꼈던 내 딸처럼 아꼈던 연필이도 이전 회사에 있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호흡곤란이 와갖고 다 정신질환이에요. 이산화탄소 양도 측정해보고 다 해봤는데 병원에서 모른다 그래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아무튼 진짜 여러분 결국에는 아 진짜 이 책이 제가 약 진짜 누군가 꼭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 6명 그 다음에 달리기 6명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 진짜 주제는 한계상황인데 벨라마키 작가는 이제 그거죠. 저희가 말한 한계상황이랑 벨라마키 작가의 한계상황은 조금 달라요. 벨라마키 작가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책은 일반 자기개발이나 에세이가 아니라 뭐예요?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정상화가 되는 한계를 극복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뭐예요? 저는 지금 정점에 올랐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한계상황이에요.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총합 이게 뭐랄까 절대값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방향이 조금 다르죠.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오는 거랑 플러스 0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랑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한계상황에서 극복할 때는 진짜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조금조금씩 늘려가면서 의식적 노력 발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해냈을 때 여러분이 성장해요. 성장하니까 벨라마키 작가가 뭐라 그래요? 의욕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었고 괴롭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했대요. 내가 노력 마음으로 노력을만 했을 때는 어림도 없었고 와인에 찌들어 살고 숨어있고 울고 맨날 그랬는데 달리기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왜? 30몇 년 동안 뛰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체육 시간에 담배 피고 숨어있었던 사람이 학교 때 담배 피던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나니까 저도 한계상황을 극복해서 몇 명 더 뛰게 하고 저 자신도 좋아지고 여러분이 윈윈관계를 만들고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은 한계상황에 직면했을 때 거기서 조금 성장하는 겁니다. 진짜 의식적 능력과 발악을 하면은 그러니까 신박사TV도 보고 여러분이 모티베이션도 오셨으면 좋겠고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 책을 보면서도 벨리 마키 작가님 우리 김고명 진짜 번역가님이 너무 이름스럽게 고명을 얹히듯이 너무 맛깔나게 번역을 해주셨어요. 자기야 쓴 것 마냥 정말 최고의 책 중에 하나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달리기를 계속 도전할 거고 근데 이제 한계가 와갖고 유지만 해도 성공이고 유지만 해도 성공일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기록이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 악물고 뛰었고 마지막에 또 카메라를 꺼내고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이 악물고 뛰었고 근데 목표는 5분을 돌파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5분 일단 5분 지금 36초니까 5분 30초 돌파가 목표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 피똥 싸는 거예요. 그거 한번 돌파해보는 게 목표고 아무튼 너무 저는 여러분이 걱정도 되고 여러분을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감사돼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하고 싶었어요. 왜?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었던 게 아닌데 우리 돌꾸러기 보여줘야지 하면서 이걸 진짜 엑스칼리버 꺼내듯이 제 그 복대로 맨 가방에서 뭐를 꺼냈어요? 핸드폰을 이러면서 키면서 뛴 거예요. 엑스칼리버 해서 그러면서 더 뛴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숨이 차네. 따라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 책 읽어보시고 아니면 이 영상 보시고 조금 더 뛰시고 그 다음에 또 정신질환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